나도 털 세우지 않네. 아이고, 아니다 뭐 좀 사왔어. 어, 별건 아니지만. 야, 뭐 너 공부했니? 공부를. 가수 되고 싶었어요. 야, 반가성 써놓고 막 난리가. 발음을 어떻게 해? 야, 왜 그 노래 그냥 우와르니. 형이 가이드로 흥얼거려주잖아요. 뒤에서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워. 야, 이거 너무 궁금하네. 방송을 하면서 한 번. 원빈 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홀 씨도 한 번씩 본 적이 없어. 벌써 1년부터 점점. 우리 정말 사랑해. 오셨다. 오셨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이구, 어떡해. 어리 형, 어리 형. 아, 어리 형. 이야, 진짜 고맙습니다. 영유 씨도 그렇고. 아니 제가 30년 동안. 저도 저도. 아, 나 진짜 와. 바로 1보. 바로 1보. 아, 나 이거 참. 아, 와. 제가. 아이고, 잘 나왔어요. 네? 아니, 잘 나와서 너무 다행. 아, 진짜. 아니, 그 저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유 씨시라고요? 네, 어디 유 씨세요? 아, 저는 묘금도 유 씨인데. 어? 광진 유 씨. 아, 그래요? 아, 윤하은 씨.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묘금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학연 제한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묘금도 유 씨. 묘금도 유 씨. 묘금도 유는, 묘금도예요? 아, 신기하네. 아, 진짜 신기하네. 미묘하게 조금 되게 밝아졌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리고 나 지금 도봉구 출신이에요? 저 저기 선두고등학교. 아, 제가 저 용문고등학교 제가. 아니요. 아, 어디. 도봉, 도봉 중학교. 도봉? 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진짜. 나올 때부터 저는 진짜. 안 닫아요. 상이 나온 거예요. 상이 나왔는데 안 닫아요. 50표장을 다 보셨대요? 아니, 옛날에 그 뭐지? 지금 한 번 다녀왔습니다. 나 그거 엄청 다 봤어, 나는. 너무 재밌어. 얘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구나이 드라마을 보기 쉽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한 번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다 봤어. 그거 대박났지. 너무 재밌었어. 아니, 어쩌다 그냥 가끔씩. 상강 빌라 보셨어요? 어, 대박. 한 달 다 끝나고 상강 빌라. 맞아, 상강 빌라. 형, 진짜. 나는 아웃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들지 몰랐네. 요새는 전시 준비하느라고. 저는 전시 준비하고 있고. 전공이 제가 미술이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의 대부분 부류예요. 난 또 어리형 한다는 데 한 번 가가지고. 저 갔다 왔는데. 갔다 왔어? 진짜 압도적이에요. 둘이 가서 사진 찍은 게 거기 어리형인데. 근데 가격을 좀. 아니,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아니,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어리형이. 안녕하세요. 성진이 구독자님의 들 숙소 이름. 남자아이는 이런 걸 알았는데. 그리고 다행이로 잊стве. 자, 여기는 제가year-old. 생일ke Immerse, 여기에서 신나게, 여기에서. 생일을 왜 또 하나, 사냥이 guitar, MERSE. 저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 번만이. 좋네요, 그럼요. 보고싶은,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한테 다행이 얘기를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